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듯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살 때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 때가 너무 다르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살 때와 하늘나라에서 살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예수님이신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 같은 우리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고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